안녕하세요 시인님 하늘궁술래단 세계취진위원회 총괄위원장 조병홍입니다. 먼저 시인님의 70일의 강탄을 감사드립니다. 백천만검 난저우의 시인님 우리시대에 오심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늘궁이 세계정신문화 및 영성수련의 메카가 되도록 저희 해외술래단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시아 대륙의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유럽의 독일,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에서 하늘궁술래단 세계취진위원회 일동이 시인님의 강탄을 감업해하며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인님 강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지구별에 강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님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시인님 사랑합니다. 유럽과 미디어위원장 이혜자입니다. 시인님 저희를 위해서 한국과 지구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저에게는 대통령이시고 세계황제이십니다. 시인님 사랑합니다.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들에게서 와 지구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지구별에 강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에 시인님 마련하러 가겠습니다. 시인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재님. 시애틀 김기숙입니다. 어느새 저희가 한국에 다녀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리고 총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시인님의 강탄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캐나다 위원장 윤완수입니다. 윤순옥입니다. 강탄을 감사드립니다. 시인님 사랑합니다. 허경영 신인님. 세계의 핵인 한반도에 강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LA에 사는 양영란 베개스터. 하늘 위에서 별날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재님 캐나다의 김미경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시고 전세계의 희망이신 허경영 총재님의 생신을 멀리 캐나다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페이. 미국 LA사는 오상학입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실식 이래 강탄기대의 즐거움을 하모니카로 한 곡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인님 강탄 감사합니다. LA의 권정은입니다. 내년에 순례단 때 뵈어요. 감사합니다. 신인님 강탄기를 축하드립니다. LA에서 백천 강탄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허경영 천신 허경영 저는 미국 조지아주 누루루이시에 사는 진윤혜입니다. 윤회 달리죠. 진심으로 강탄 축하드립니다. 신인님 정말 사랑해요. 한국을 선택하셔 강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지혜입니다. 일본 위원장입니다. 저희 일본 하늘공 순례단이 상대해지길 축복해 주세요. 강탄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신인님의 강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하늘공 순례단 세계추진본부 일본사음국장 이재연입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주 성군학이라고 합니다. 신인님 제71회 강탄을 축하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김치를 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입출이 지금 두 배로 올랐거든요. 신인님 강탄을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봬네요. 커네티컷의 노정철 위원장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신인 허경령님께 태클을 걸지마. 어떻게 오셨냐고 묻지를 마라. 인류 구하러 오신 것에 의심을 마라. 오랫동안 방황하며 허경령을 기다렸다.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신님을 찾았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